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고등과학의 입문 통학과학 어떻게 공부할지 많이 막막하시죠?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통학과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계획표도 같이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보통 통학과학은 방학 때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죠. 학기 중에 개념 학습을 합니다. 자 이 개념에 맞는 문제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네 시험 전날 내가 공부한 것들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직전 보강 직전 공부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커리큘럼 선생님이 쫙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방학 때 선행을 할 때는 특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대치해서 수업하고 있는 내용 즉 대치해서 수업하는 이 특강은 굉장히 많은 통학과학 내용 중에서 수능 물화생지랑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1에서 다루는 수능을 그냥 한번 맛보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아하게 출발을 한번 하실 거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서 개념 학습을 할 때는 통학과학의 내용이 일반적인 물화 이런 것들보다는 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스튜디오 버전으로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개념 학습은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풀이 우리 학생들 보통 고1,2,3 학생들 책장에 항상 꽂혀 있는 게 완자입니다. 완자. 그래서 완자는 문제의 양도 굉장히 많고 스스로 공부하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교제죠. 그래서 완자에 대한 문제풀이 진행을 합니다. 또한 이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히든카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수한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거의 20여 년 동안 나왔던 수능 문제 그 수능 문제 중에서 통학과학에 연계되는 기출 문제들 수천 개는 됩니다. 그 모든 기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해설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자 시험 전날 우월한 직전 대비입니다. 자 시험 전날 우리 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너희 그거 기억나? 이게 중요하다? 이 주제는 이런 함정이 잘 나온다? 자주 나오는 함정은 외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 우월한 직전 대비로 하나하나 최종 점검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지금 이 커리큘럼을 들을 수도 있고 시험 전날 들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학기 중에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시기에 이 강의를 들어야 할지 어느 정도? 네. 계획은 세우셨죠? 자 그럼 조금 더 꼼꼼하게 우아한 출발 그리고 네. 우월한 개념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월한 개념 완성은 통학과학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우아한 출발은 그 똑같은 교재에서 네. 좀 더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커리큘럼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통학과학은 크게 네 개의 대단원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모든 이제 1단원이 나와 있는데 모든 주제들 중에서 네. 저는 우아한 출발에서는 특강이지 그때는 이 음영을 친 이 분홍색 글자들을 수업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빅뱅 우주론 그리고 별 그리고 원소 주기율표 모두 수능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아!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과목과 연계되는지 썼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모두 연계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생명체의 구성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 자. 특강 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네. 우월한 개념 완성은 모두 처음부터 그러니까 A에서 Z까지 모든 수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학교별로 특색은 좀 있습니다. 쌤이 봐봐. 자. 우아한 출발에서는 신소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학교 내신 대비로 딱 들어가면 신소재를 물리 선생님이 가르치면 반도체라고 하는 물리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소재 부분을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면 화학에 맞는 나노물질에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쌤이 스튜디오에서 자. 화학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온답니다. 물리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온답니다. 라고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게끔 네. 개념 완성에서 들으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어느 정도 특강과 개념 완성에 대한 구분이 좀 서셔야 되는데 자. 2단원을 볼게요. 오! 2단원은 뭐지? 우아한 출발이다 라고 하는 데서 2단원이 모두 음영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네. 이건 봐.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수능 물리랑 연계가 되니까 물론 개념 완성에서도 하고 특강 때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우아한 출발에서도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도 수업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지구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수능 지구과학이랑 다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판구조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수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정말 난이도 1, 2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난이도 10자리가 꽉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때 어느 정도 학습을 한 후에 개념 완성을 할 때 고난도 문제들을 좀 우리 학생들이 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자. 특강 때도 진행을 하고요. 자. 보시면 세포, 총매, 그리고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생명과학 부분도 수능 생명과학 1 그리고 2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선생님과 함께 우월한 출발 그리고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는 이 단원을 다 같이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쌤. 얘랑 얘는 무엇이 달라요? 라고 물어야 된다. 당연히 다르겠죠. 자. 우월한 출발은 어떤 이 단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화 시켜서 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나는 이걸 공부하고 얘는 수능형으로 나오고 얘는 암기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그냥 디테일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탄소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개념 완성에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쌤 교재에 있는 OX 퀴즈까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다.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단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3단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기 때 수업 진행을 합니다. 자.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 반응 산화 환원에 의한 변화다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자. 이 두 개가 산과 연기 중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보면 대멸종. 화석 화석. 공룡 이름 외우는 거. 자. 그리고 자연선택 진화론 이거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아래쪽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강사의 의존도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요. 암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우아한 출발에서는 하지 않고요. 이 부분만 우아한 출발에서 수업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킬러입니다. 2학기 시험에 보통 2학기 중간고사에 산화 환원을 하고요. 2학기 기말고사 때 중화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대한 변별을 두고요. 1, 2, 3등급을 보통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10년, 12년 전에 유행을 했던 그 수능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출발에서도 수능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자. A가 나오면 B를 찾아라. B가 나오면 C를 찾고 D에 대해서 쓰면 된다. 이런 약간 주입식 교육이지만 네.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을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는 어떤 게 좀 더 들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얘들아. 자. 이 부분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겠죠. 그런데 아래쪽에 암기 부분 같은 경우도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그 부분만 딱 건드리면 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4단원. 자. 4단원은 생태계 그리고 지구온난화, 에너지 효율 이게 뭐야?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리고 물리가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대부분 다 물리에 관한 내용인데 전기가 좀 어렵죠. 중학교 때 전기할 때에도 어!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자. 여기 4단원은 우아한 출발에서는 전기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월한 개념 완성 꼼꼼 버전에서는 이 생태계가 생명과학 1에서 연계가 좀 되는데 생명과학 1에서 10을 다루면 통학과학에서는 7 정도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 선들을 내가 정확하게 얘는 나오고 얘는 안 나와. 이 정도는 공부해. 이렇게 수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아가서 생명과학 수능을 준비한다. 생명과학 뭐 아니 지구과학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선까지 학습을 했는지도 같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 부분, 지구과학 부분 수능에서 연계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기에너지 생산 전력 수송이 또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요즘 물리는 아니고 8년 전, 9년 전 수능 물리랑 또 연계가 되고 있어서 그 문제 풀이를 하면서 개념 수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교재는 두 강의는 같은 교재로 사용이 된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개념서는 우 마리아의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해서 이 교재에 사용할 거고요. 내부 내용은요. 간단하게 내용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OX 퀴즈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판서를 좀 많이 해. 판서를 좀 많이 해서 자, 필기할 공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기본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로 쌤이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 기본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능 문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쌤이 방금 뭐라고 했지? 오, 나는 필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두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필기를 아주 예쁜 글씨로 써준 어, 네, 서브노트가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선생님 조교가 1년 동안 선생님 수업하는 것들을 다 들어와서 네, 서브노트 개념 정리를 해준 이 서브노트도 함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흐리게 보이지만 쌤이 수업한 내용들을 가지고 필기를 다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 여기에서 내가 이 대사도 쳤는데 같이 넣어주렴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그러니까 쌤은 이걸 구조화라고 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특강으로 우아하게 출발을 하든지 우월한 개념 완성으로 개념을 꼼꼼하게 보든지 어느 정도 개념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네, 완자라고 하는 걸로 완자에 들어간 이 모든 문제들의 양이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나름 문제의 퀄리티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완자 강의도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봐. 자, 완자는 교재가 굉장히 두꺼운데 이 완자에서 내용이 나오는 모든 개념을 다시 한 번 또 완자를 문제를 풀다가 완자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다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을까 궁금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은 완자에 있는 모든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개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자에 수록된 큰 문제의 틀은 내신 만점 문제, 실력 업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다 스튜디오 강의로 꼼꼼하게 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쪽에 있는 2번 문제 이거 인덱스를 다 달아뒀기 때문에 클릭해서 그 강의를 너희들이 그 문제 해설을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완자는 이 문제들 중에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약간 수능형 문제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꼭 문제의 순서대로 끝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진짜 실력이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우수한 기출분석 시중에 마더텅 자이스토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게 뭐죠? 최근 5년에서 7년 동안 나왔던 수능 문제 모음입니다. 자, 수능 문제 모음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수능 문제를 모두 모아서 통학과 대비로 나오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집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쌤이 준비했어. 그래서 자, 우수한 기출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2003년 정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수능까지 그냥 이렇게 수능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고 고1, 고2, 고3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다 일일이 검수해서 거기에서 통학과학과 연계되는 특별한 너무 중복되는 문제도 있어서 좀 통학과학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쌤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권당 문제가 막 천 문제, 이천 문제 이런 식으로 쌤이 다 수록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라벨이 2003년 이전에는 너무 옛날 문제라서 라벨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정말 막 1999년도 어? 너희가 태어나기 전이지? 그때부터 나왔던 그런 문제들도 다 수록을 해둬서 수능형 문제로 양치기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 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통학과학이 크게 몇 개의 단원이 있다고요? 네 개의 단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원들을 이렇게 색깔별로 쌤이 나누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우주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뭐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수록을 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제들을 쌤이 수록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모든 이 모든 문제는 쌤이 직접 해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풀다가 사실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100문제 중에 두 문제만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도 하나하나 문제에 맞춰서 인덱스를 더 넣어뒀기 때문에 어 이거 모르겠는데 검색 어 이것도 모르겠는데 검색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정말 어 문제 양치기도 이렇게 좋고 효율적인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없습니다. 이걸로 사실 너희는 통학과 고1 내신이 아니고 고2 물화생지에 연계되는 대부분의 문제도 한 번 어 요즘은 이러더라고 찍먹 찍먹 한 번 해보는 그러한 어 그런 연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우월한 직전 대비다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자 우월한 직전 대비는요 선생님 본교재에 있는 OX 퀴즈를 먼저 구성을 해서 이걸 다시 진행을 합니다. 왜 어 OX 퀴즈가 너희들이 풀어보면 날 거야. 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나온 OX 퀴즈는 진짜 너희가 이 개념 외웠니 안 외웠니 이렇게 묻는 OX 퀴즈인데 어 선생님이 어 지금까지 나왔던 어 많은 학교의 기출 문제를 모두 선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맨날 나오는 오답이 있어. 그거 하나 1번에 넣은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행하는 맨날 나오는 그 주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오답이 있어. 그걸 여기다가 넣어. 그래서 어 진짜 OX 퀴즈를 너희들이 풀어보면 어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할 건데 자 이 OX 퀴즈에서 자주 나오는 오답을 언급을 하고요.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내 그 PDF 자료를 가지고 전날 이 내용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네 직전 대비 맞죠? 어 우리 시험치기 직전 대비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월한 직전 대비 까지 끝나면 네 통합과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은요 강의에서 다시 만나면 되겠죠. 네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érica 감사합니다. 네 강의 아니 너 phrases 뭐commun